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빠의 세일을 축하합니다! 오빠 축하해! 혜윤이 좀! 오빠! 그거 왜 빨아? 왜 빨아? 다시! 아침! 잠깐만! 잠깐만! 어머니야, 이거 카메라 하나 찍어줘. 거기 있어, 줄게 어머니가.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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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, 누리. 아직, 아직!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오빠의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생일 축하합니다! 뜨겁다, 뜨겁다. 태인아, 이렇게 하고 있어봐. 잠깐만! 아니, 아니, 아니! 태인아! 이러고! 아니, 이쪽으로 이러고. 응, 아니야! 옳지. 야, 뭐 짤나? 안 위험해! 못 짤나? 나 혼자 짤나? 나 혼자 짤나? 혼자 짤나? 와, 오빠 혼자서도 잘한다. 여기 짤나? 여기 짤나? 감사합니다! 아, 빨리 먹지마! 여기! 안녕! 야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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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 그래야지 응 오빠 오빠 아버지 먼저 드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 먼저 주신거 아버지꺼 우리거 있어 우리거 있어 나는 나나 nå we gonna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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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들수록 더 나와요. 좀 조용히 하세요. 자,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 대단하시고 바쁘신데 건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번 더 나와주시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코너를 또 한 번 소개해 주세요. 가볼까요? 네. 아냐? 아버지, 잡수세요. 아버지, 잡수세요.